포털 사이트 뉴스란의 이동은 기자 이렇게 다섯 글자를 검색해 보면요. YTN 사이언스의 이동은 기자 그리고 모 채널의 이동은 기자의 기사가 나옵니다. 마치 페이스트리에 격혀있어 다양한 필링을 채워받은 프랑스의 인기 디지어트 밀페이오 마냥 서로 앞다퉈 주고받고 주고받고 자국자국 기사를 쌓아가듯 그 모습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동은 기자 계속해서 분발해 주시죠. 우리가 놓치고 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YTN 사이언스 이동은 기자와 합격합니다. 과학을 품은 뉴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이 흔한 이름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아주 독특한 이름은 아니기도 해요. 그런가요? 저는 사실은 되게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사실 모 채널에 이동은 기자가 있다는 걸 알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니 검색을 하니까 두 분의 기사가 정말 이렇게 서로 하나 주고받게 하듯이 그렇게 검색이 되던데요. 앞으로는 우리 YTN 사이언스 이동은 기자 기사들이 더 많이 이렇게 도배될 수 있죠. 분발해야겠네요. 아니 갑자기 제가 스트레스를 느리면서 시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도 지금 청취자분들이 과학 뉴스 기대됩니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오늘 어떤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취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과학 관련 취재를 다니면서 재밌는 연구 성과라든가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중에 하나를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이동은 기자랑 이혜리 기자가 출연하다 보니까 과학 뉴스만 나오면 이제 초기타고 잘 찾아보긴 해요. 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과학 분야 뉴스라고 하면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거의 3월부터 시작해서 6개월 가까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과학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 생활과 멀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효과가 있었네요. 그럼. 잘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취재했던 내용 중에 우리를 이번 여름에 좀 힘들게 했던 이 열섬현상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네. 뭐 아마 다니면서 여름철에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섬현상이라는 게 건물 많으면 왠지 그늘 때문에 시원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덥게 느껴지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건 거죠? 맞습니다. 이 열섬현상 이제는 다들 좀 잘 아실 텐데 도심에 열이 이렇게 갇히면서 마치 섬처럼 그 지역이 주변 지역보다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요즘에 이 열섬현상 때문에 도시 중심부 온도가 주변 지역보다 한 3, 4도 정도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음. 아무래도 이런 도심에 사람도 많고 건물도 많고 그리고 나무는 또 주변보다는 더 적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좀 더운 거겠죠? 네. 맞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우선 이 고층 건물이 빼곡히 들어서 있잖아요. 거기다가 건물이 뭐 미음자 형태라든가 디귿자 형태라든가 이렇게 좀 막혀있는 형태가 되면 그 안에서 소용돌이가 생깁니다. 우리가 와류라고 하는데 이렇게 제자리에서 맴도는 바람이 이 공기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열이 빠져나가는 길을 차단해버리고 그 안에 열이 갇히는 겁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사람도 많고 건물도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인공적인 열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동차가 내뿜는 열도 있을 거고요. 또 여름에는 에어컨 계속 틀어놓잖아요. 실외기에서 나오는 열기들도 전부 열섬현상에 영향을 주게 되고요. 또 밤이 됐다고 해도 예외가 아닌 게 외곽보다 도심 쪽에 아무래도 인공조명이 많잖아요. 가로등이라든가 네온사인들도 많으니까 이런 것들도 다 도심의 온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는 거죠. 갑자기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매미 얘기했었는데 역시 사람이 또 활동하면서 이런 도심의 온도도 높이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왜 아스팔트나 보도를 걷다 보면 열기가 그대로 확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같은 현상이겠죠? 맞습니다. 이 열섬현상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게 바로 이 말씀하신 바닥 포장재입니다. 도시의 경우는 대부분 보시면 아스팔트라든가 시멘트가 깔려 있잖아요. 이런 소재들이 색이 어두워온 데다가 또 소재 자체도 열을 쉽게 흡수하는 데다가 낮 동안 빠르게 달궈지고요. 또 식을 때는 서서히 식습니다. 그러니까 밤 늦게까지 도심의 온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더울 때는 열을 쉽게 흡수하고 천천히 내뱉으면 참 좋은 건데 여름에 이렇다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이동훈 기자가 취재한 부분에 바로 이 부분이겠죠. 열섬현상이 이런 거다 이걸 취재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해결 방법이 개발됐나요?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비슷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열섬현상을 줄이려면 도시에 숲이라든가 나무를 심는다든가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건 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천연 잔디만 깔려 있으면 도시 온도를 좀 낮출 수 있다. 이런 실험 결과가 있었습니다. 나무나 숲까지 아니더라도 잔디반만으로도 기온이 내려간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국내 연구진이 실험을 직접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가장 낮 기온이 높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폭염경보가 많이 내려졌던 서울과 대구 도심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천연 잔디가 있을 때 천연 잔디로 덮인 집 표면은 평균 온도가 한 34.5도 정도 됐습니다. 낮게는 32도에서 높게는 36도 이 정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요. 그런데 같은 지역의 아스팔트의 경우는 표면 온도가 평균 55.7도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한 20도 정도가 높은 거죠. 또 요즘에 우리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데 많이 사용한 게 우레탄 바닥이잖아요. 아, 네. 이제 충격 좀 흡수하게 하려고. 네. 말랑말랑한. 네. 이 우레탄 바닥은 온도가 한 61도 정도로 올라갔고요. 또 천연 잔디가 아니라 인조 잔디가 깔린 경우는 평균 한 67도까지 올라가서 거의 뭐 천연 잔디보다는 두 배 가까이 온도가 높아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레탄 바닥이 아스팔트 바닥보다는 조금 시원하겠지 싶었는데 전혀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건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여름에 좀 달리기 좀 해보겠다고 근처에 있는 대학교 운동장 가서 달리기 한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너무 더웠었거든요. 몇 번 하나 좀 포기했는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더웠던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지표면에 온도가 높아지면요. 당연히 대기 중에 공기도 더 달궈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연구팀이 실험한 날 이 낮 기온이 평균 한 37도 정도 됐는데 천연 잔디가 있는 곳에서는 대기 온도가 한 36.8도로 기온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나 우레탄, 인조 잔디 이런 바닥재가 있는 지역에서는 보통 38도가 넘어갔고요. 이 아까 말씀드린 인조 잔디의 경우는 기온이 39도까지도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바닥 표면에 온도 차이가 나니까 위에 공기도 차이가 났다는 건데 그런데 앞서서 바닥 온도를 쟀을 때는 20도 가까이 넘게 차이가 났는데 공기 온도는 지금 보면 한 1, 2도 사이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사실 2도 안팎이라고 하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걸 에어컨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 100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300평 정도 되는 잔디밭이 90제곱미터형 우리가 보통 가정용으로 쓰는 27평형 규모의 에어컨 32대 효과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300평 하면 또 감이 잘 안 오죠. 우리가 아는 여의도공원 같은 경우가 한 7만평 가까이가 돼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작은 아주 작은 규모의 잔디밭만 있어도 이렇게 조금 공기를 시원하게 만드는데 좀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에어컨 32대 효과라고 하니까 좀 감이 확 오는데 그러면 천연 잔디 그 지역을 많이 만드는 것만으로도 도심에 에어컨을 계속 틀고 있는 듯한 그런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요. 이런 인공소재 바닥들을 천연 잔디를 우리가 바꾸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잔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변의 잔디밭만 봐도 들어가지 마시오. 밟지 마시오. 이런 표지판들이 꼭 있잖아요. 잔디가 좀 관리가 힘든 게 가장 걸림돌입니다. 뭐 계속 깎으면서 관리도 해줘야 되고요. 물을 준다거나 병충해 예방도 해줘야 되고 손이 좀 많이 가는 편인데 요즘 그래서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좀 우리 기후에 잘 맞고 키우기가 쉬운 그런 자생 잔디를 좀 개발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잔디밭이 정말 관리기가 힘드니까 이게 마음 같아서는 다 도로 인도를 잔디밭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도심에 잔디뿐 아니라 나무나 숲, 공원 같은 걸 어떻게든 다시 도시 계획을 하는 지역들은 조금이라도 포함시키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더위 시키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녹지 공간은 사실 이렇게 보기만 해도 좀 시원해지잖아요. 이론적으로 좀 과학적으로 살펴봐도 나무가 숨을 쉬면서 수증기를 증발하는 과정에서 증산작용이라고 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기온을 낮추게 됩니다. 이런 숲의 효과가 여러 번 확인이 되어 왔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앞서서도 언급한 여의도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 광장이 먼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광장 주변으로 숲이 생기면서 공원이 조성이 됐는데 처음 공원이 들어서기 전에 이 광장 온도가 주변보다 2.5도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숲이 생기고 나서는 주변보다 평균한 0.9도가 낮아진 거죠. 그러니까 거의 전체의 변화를 보면 3도 이상 온도가 떨어진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니 사실 그전에는요. 2, 3도 떨어졌다 높아졌다 했을 때는 별로 감을 못 잡았었는데 앞서서 설명해 주신 그 에어컨 효과한테 생각을 하니까 3도 정도면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숲의 위력이 정말 실감이 나는데 지금 청취자분들이 어쩐지 인공 바닥인 축구장에서 축구할 때 너무 더웠다, 숨 찼다 이런 얘기도 보내주셨고 아, 열섬 효과 그런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들도 있고요. 잔디밭 사업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잔디 생존 개발이 좀 시급합니다. 네, 분들도 계신데 사실 요즘은 역세권이라는 말처럼 숲세권 이런 말들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만큼 숲을 찾아다닌 사람들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심 녹지가 충분하지 않은 곳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주변을 보셔도 그럴 거고 특히 대도시가 좀 그런데요.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을 조사를 해봤더니 2017년을 기준으로 가장 면적이 넓은 곳은 세종시였고요. 가장 적은 곳은 역시나 서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세종시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개발한 곳이다 보니까 이런데 공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조성이 됐을 것 같고 주변 지역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시골들이 있으니까 이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래도 서울이 인구에 비해서 녹지가 적은 거겠죠. 그렇죠. 수치로 한번 보면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의 도시 숲 넓이로 봤을 때 세종이 24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서울은 4제곱미터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5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가 여기에 대해서 정한 권고 기준이 있습니다. 한 사람당 이용할 수 있는 도시 숲을 9제곱미터 정도는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데 사실 서울은 이 기준치의 한 절반 정도밖에 못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상완동만 보더라도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좀 곳곳에 숲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앞에 하늘공원이나 네. 맞아요. 작은 공원들도 있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YTN 있는 이쪽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여기도 여름에 걷다 보면 이 열기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곳 중에 하나죠. 저도 일측에 건물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찜질방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곤 했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녹지 공간을 좀 계속해서 만들 그런 개선 방안들이 나와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있는데요. 산림청에서 한 2022년까지 3년에 걸쳐서 전국 11개 지역에 도시 바람길 숲을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도시로 꼽히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우리가 아는 이 대도시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바람길 숲이요? 어떤 의미인가요? 쉽게 말해서 도시 외곽에 있는 이런 산림들과 도시 안쪽에 있는 곳곳에 있는 숲을 하나로 연결한다는 건데요. 침엽수를 중심으로 길을 내듯이 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주변 큰 숲에서 나오는 맑고 시원한 공기를 도심 안으로 끌어들이겠다 이런 건데 이렇게 하면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고요. 도시의 열섬 현상도 좀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길을 내듯이 나무를 쭉 심는 게 그 도시 주변에 숲에 있는 그 효과를 좀 끌고 올 수가 있는 걸까요? 해외에서는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다고 하는데 독일 슈트트가르트 같은 경우인데요. 날씨와 공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도심에 한 8km 길이의 바람길 숲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3년 만에 이 미세먼지 심한 일수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고요. 도심 내부 온도도 낮출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 우리나라에서 분석한 바로는 우리도 이 바람길 숲을 이용을 하면 여름철에 한낮 온도를 3도에서 많게는 한 7도까지도 도심 온도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지금은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더울 때 온도를 낮춰준다는 효과도 정말 솔깃하지만 이 독일 같은 경우 미세먼지 일수가 3년 만에 3분의 1 수준이라는 거는 정말 무시하지 못할 큰 수치 같거든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1619 청취자님은 자연과 어우러져 사는 것이 답이겠어요. 가장 좋죠. 사람에게도 좋고요. 그리고 7984 청취자님은 저희가 예전에 안쪽 면이 검은색인 양산을 쓰면 지표면에서 열이 반사돼서 조금 더 시원하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에 검은 양산이랑 선글라스 사용하는데 확실히 차단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견도 주셨고 그다음에 7984 청취자님은 의견도 주셨어요. 나무 그늘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환경적인 면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휴가지에서 여치 소리를 들었는데 서울에는 들을 수 없는 소리였어요. 여치 소리 진짜 들어본 지가 꽤 해된 것 같은데. 매미나 귀뚜라미는 또 몰라도요. 그리고 0890 청취자님은 건물 옥상에 정원 만들어주면 휴식 장소로도 좋고 냉방 효과로도 좋더라고요. 좋은 생각이네요. 네. 이런 것들도 요즘에 많이들 또 시도하고 있는 방법들인데 그 와중에 4867 청취자님 머리를 녹색으로 염색해야 할까요?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인간 잔디가 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요. 머리를 그럼 잔디 머리로 좀 자르시는 건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또 이제 더위가 한풀 꺾었다 싶지만 낮에는 계속 더워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이나마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또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고요. 노래 한 곡 띄워드립니다. 러브홀릭 차라의 숲. 이것이 η